안돼 안돼 안돼! 제발!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시방에서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겄습니다. 국기의 경례에 앞서 먼저 캐스팅을 하도록 하겄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죠? 오늘은 자작채비가 아닌 낚시가게에서 산 천원짜리 3단 묶음추를 던져서 우리 망대기제끼랑 장어재끼를 잡도록 하겄습니다. 자 준비됐죠? 네! 발사!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물때도 좋고 느낌까지 좋습니다. 오늘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에 왔을 때 요쯤에서 채비가 걸려갖고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니? 어디 갔을까? 아 이거 모래밭에서 바늘찾기겠죠? 아이 비싼건데 내 돈 내놔라 이 놈들아 내 채비 내놔라 아이 개깡구 새끼들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싸돌아다니기네 여러분들 웬만하면 개깡구 잡아죽이지 마세요 개깡구 냄새가 심해갖고 새들도 안 잡아먹습니다 다 아는 상식인가? 지금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45분 정도 됐는데요 제가 딱 3시까지만 낚시할거라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 놈들아 빨리 물어라 오늘 한 세네 마리 잡고 가야되는데 아 좀 전에 입질이 탁탁탁 3번 있었는데 어떤 놈인지 모르겄습니다 뭐 망댕이 새끼 아니면 장어 시킬텐데 아 왜 안먹는거야 이 놈 새끼야 지랭이 맛있는 지랭이 사왔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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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아닙니다 입질이에요 느낌이 좋습니다 역시나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용왕님 감사합니다 아 입질이 끊겼습니다 거둬야되나? 기다려야되나?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아 어떻게 해야돼? 걷어볼게요 알앗차 제발 한 마리 달려있어라 아 무거워 아 무거워 뭐지? 이게 추후개가 아닌데? 아 무거워 무거워 어이씨, 뭐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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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어? 뭐 있어요! 뭐 있습니다! 엄마야, 엄마야! 대박! 대박입니다, 여러분! 안 돼, 안 돼, 내놔! 어, 쭈꾸미, 쭈꾸미, 안 돼! 내놔, 이 놈아! 어, 안 돼! 도망간다, 쭈꾸미! 아, 내 쭈꾸미! 다리, 다리! 다리 보이시죠? 잡았다! 잡았다! 어, 다리 끊어질 것 같은데? 야! 아! 아이씨! 내가 너 오늘 꼭 꺼내고 간다, 아이씨! 아아! 다리 끊어졌어요! 아, 환장하건대? 엄청 큰데? 아이씨! 어, 미안하다, 야! 다리 잘라갖고, 에이, 이런 씨! 아아! 아아! 젠장할! 포기해야겠죠? 너무 깊이 숨은 것 같은데? 아아! 젠장! 요 다리라도, 바닷물에 씻고 먹을까요? 하하하하! 너라도 바다로 돌아가거라! 뿅! 아아! 아아! 아까워 죽건데! 엄청 컸덴데! 이씨! 문어인 줄 알았어요, 문어! 어쩐지 무겁더라, 낚싯대가! 아, 대박! 하하하하! 대왕 쭈꾸미를 놓쳐서 기운이 조금 빠졌지만,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죽어라! 죽어라! 아아! 오케오케이! 다시 입질! 이번에는 안 놓친다! 아이, 너무 시끼! 아아! 뭐야아! 설마 또 쭈꾸미인가? 입질이 아주 미세한데! 아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제발! 한 마리만 달려 있어라! 아아! 아이, 읍자네! 가운데 따먹고 도망갔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장어 아니면 망댕인데? 제발! 어이, 자빠질 뻔인데! 아이씨! 아, 빠진 것 같습니다! 어? 뭐 있는데? 뭐 있는데? 뭐 있는데? 하하하하! 망댕입니다! 이야아! 망댕이! 아이, 추가가 떨어졌네! 어디 걸렸었나봐요! 에이, 이놈의 새끼! 맛있게 생겼구만! 어? 하하하하! 뿅! 어? 저게 뭐야아! 저게 뭐야아! 와아! 지랭이 갈아주려고 꺼냈는데 한 마리 달려 있습니다! 아아! 입질도 없었고 손맛도 없었는데 헤헤헤! 아무튼!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야아! 이놈은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야지 될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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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마리 문거 같습니다! 어?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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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뭐지? 제발! 아아! 엄청 무거워요! 아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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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제가 드디어 한권했습니다! 아아! 저게 문어야 쭈꾸미야! 오! 아까 놓친 놈 만한데? 아아! 아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드디어 한권 해냈습니다! 어? 이거 쭈꾸미인가? 낙지인가? 오! 아까 잡은 놈도 이만했거든요! 오! 신이 난다! 신이 나! 요 놈은 제가 오늘 고생했으니까 집에 갖고 가갖고 보양 좀 하도록 하겄습니다! 아아! 기운 없었는데! 아아! 대박입니다! 아아! 엄청 큰데? 어디 걸린거야? 아아! 다리에 걸렸습니다! 아아! 하하하하! 자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감이 좋다고 했었죠? 아아! 오늘 기분 최고입니다! 최고! 하하하하! 와! 처음에 한 마리 쭈꾸미 큰거 놓쳐갖고 낙담하고 있었는데 와아! 마지막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용왕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구요! 그리고 찌리박이 바라본 신나는 서울로도 뮤도 만간보 해주세용!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 와아! 신난다! 신난다! 대박이다! 오늘! 다시 가자가 othes 매 aika 왜요? 해보증 신난이